안녕하세요 쩔입니다 제 채널을 포함한 여러 철권 채널엔 다양한 콤보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들엔 초보자분들께 다양한 콤보를 알려드리고 싶은 고인물들의 정성이 가득 녹아있는데요 하지만 이 점이 오히려 초보자분들껜 이 많은 콤보들을 다 써야되나? 하나 따라하기도 벅찬데 이걸 다 어떻게 하나? 게임을 어려워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전 캐릭터 구콤 정리입니다 복잡한 건 다 빼고 시동기도 가장 많이 쓰인 것 딱 하나! 루트도 딱 하나씩만 정리했습니다 난이도 대비 실용성, 데미지가 우수한 루트들을 추렸습니다 더 자세한 콤보가 알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에 다양한 콤보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습 모드 내 가니 셀렉트 순서로 정렬했으며 DLC는 영상 뒷부분에 배치했습니다 콤보 루트와 함께 콤보 팁들도 알려드리니 놓치지 마세요 기 캐릭터 3인방은 콤보가 너무 다양해 제외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instrumental 고모에 하는 Dead Z расскаж Aut단or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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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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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